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광야로 사회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구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무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오운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선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선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싸우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선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장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선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국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선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선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선과 애국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선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해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우벤의 족장이오. 시무원의 아들들은 여무열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한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무원의 가족이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루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177세였으며 게루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와 시무이오. 고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오.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괴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시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오. 아론은 안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하사비니 이들은 고라사람의 족장이오.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국당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여. 애국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라.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국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7장. 내가 내 손을 애국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국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추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들이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들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까를 두루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난이라.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이 위해 그의 손을 내밀메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과하는 것이 좋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과하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야마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야마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암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래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래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낙위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이유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메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에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샌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아카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꽃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약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것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며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며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메 캄캄한 흑암이 삼일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런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지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흐먹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당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당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흣날 저녁부터 이십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이랫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국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모든 처음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국사람이 일어나고 애국에 큰 부르지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다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국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국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국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미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으미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국당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한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한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한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